제 소울메이트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왕따오지!!! 왕따오지! 아,不是! 리디슨 라이 타이완 롸! 이분은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솔직히 이분이 더 잘생기셨는데 한 번 읽어보시죠 한 번 읽어보시죠? 한 번 읽어보시죠? 한 번 읽어보시죠? 너무 부끄럽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디슨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괜찮았어요? 나는 괜찮았어요 너무 사랑해요 하하하하하 리디슨在台灣舉辦見面會 지저히 상하各種俏皮表情 加上有問必答 오빠簡直 친切到不行 지금 시행하는 차량이에요 아 택시 택시를 봤어요 노란 택시를 봤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는 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야식을 먹어선 안 되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참지 못하고 대만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고 그리워서 밤에 우육면과 쩐준아이차와 그리고 닭튀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지금 살짝 부어있는데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생일이 지오님은 지오님은 좀 시원상하게 비교하고 싶어요 빨리 먹었어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생일 소원이요? 오 소원? 어렸을 때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소원이라면은 어... 무슨 소원을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하하 그냥 어... 계속 건강하게... 하하하 네... 살았으면 좋겠다 생일이 6일 정도면 미니케 어... 네... 하하하 너무나 좋은... 네... 해 주셨어요 제 소울메이트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하하 이게 제 소원입니다 네... 여기서 찾아야겠다 네... 한참 보세요 네... 알고 계신가요? 네... 네... 어... 형이라고 불러주면 더 좋았지만 저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하하 드라마 상균일을 통해서 허가관님을 봤었고 그리고... 항상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... 어... 이렇게 언론과 이런 SNS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... 하... 더...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져서 제가 더 반했던 거 같아요 어휴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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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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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넌 ㅇㅈ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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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좀 진짜 루äl 와hana ㅇㅈㅈ ㅇㅈ 구독과 좋아요 와요 야 RF분들은